아 일어났어 미치겠다 아 저도 일어났어 미치겠다 아 저도 첫사랑 모먼트를 지금부터 자 이번에는 우석씨가 살짝 몸을 풀어서 오른쪽을 다시 정면을 봐주시고요 지금 부위를 자 다시 정면을 봐주시고요 모두 자 정면을 보고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첫사랑도 시 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미치겠다 어 전화기를 뱉 자 일어났어 미치겠다 어 전화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앞을 보여주셔야 돼요 앞을 그녀가 내 마음을 알까 우리 사귈래? 고백하는 순간 오래를 당했네요 표정 표정 표정이 거절당했어 예 사이로 오시고요 이러기 때문에 정훈 씨 세트를 자처하면서 벌어지는 첫사랑 관철 로맨스 20세기 소녀 메인 예고편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예고편 보니까 더욱더 기대되는 작품인데요 잘 보셨어요 어 진짜 꼭 가보고 싶었던 부상국제 영화제였는데 응 사랑이였다 무섭씨 그리고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너무 잘해집니까 예 사랑이였고 다하냐면서 혼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유정 언니 열심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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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le to connect to it 이번에는 좋은 곡이었습니다 아이콘 레스토리 아이콘 음 으 아이콘 우 아 의장한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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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. 형아 언니.. 언니 나 이거 누구.. 언니로 보면은 너무 걸고 왔어. 아이... 됐다. 언니 사랑해요! 언니 온 사랑해! 언니 온 사랑해! 영화하고 진행해 주시면 질문을 주시고 레플리스에서 등기를 하니까 오옹! 뭐야? 2시 3회 받는 모습은 이 두 분이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겠습니다. 먼저 네 인사람이 입장합니다. 입장. 5라운드 특랭 요정 배우 영리력과 피트 동작의 배우 현우석 씨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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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두 자리가 비친 하네.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. 같은 고등학생 역할이고 그다음에 같은 방송반 2마리의 역할을 맡았어요. 20개 만 몇 분 정도 예상합니까? 네. 잘. 잘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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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떻게 돼. 왜 이렇게. дел представля! 잘анд. 그러니까! 너무 즐겨. 아 그니까. 겸적이에요, 예. 겸적이에요, 예. 아니에요, 아니에요.